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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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사랑도 되찾은 나에게 보고 넌 있나요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어 거짓뿐 나아가서 내 의심의 모습 뭔가 말할래 오늘 집에 가는 길은 내가 수고했다고 나는 쉽지 않아 지금 난 어디가 났다고 더 숨 막히는 세상 속에 잠궈낭에 잠깐 섰다도 저렴한 몸처럼 흘러 마주 마는 오늘이라서 저렴한 쉽게 예쁜 맘에 이 길을 가고 싶어도 신나서 여쭈어 눈치고 서로 부르지 않다 점점 잘 안아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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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소한 따뜻한 내 꿈의 일을 기다리면서 저를게 날씨에 우리의 시끄러워 우리의 모든 걸 말이야 믿지 않게 될 수 막히는 세상 속에 이 문을 깨달아서 참조할 거야 이 사소한 따뜻한 하루 만일 일을 더 상상시키운沙漫의 일을 더 심각심이 심각해지는 날 이 문으로 어디서도 모르셔 이 사소한 따뜻한 사람만일 일을 더 상식이란 건 말 안 많이 잃는 건 안 싫어도 신경쓰는 신경쓰는 건 내 맘에만 없어도 부르자 청춘전야 청춘전야 영원한 기회는 모든 소리 청춘전야 청춘전야 감사합니다.